오직 고객가치를 위해 오직 섬유산업의 혁신을 위해 첨단의 기술과 신제품 개발로 산업용 섬유의 미래를 선도하네 주식회사 동도의 대표 브랜딩 피코야 친환경 고기능성 산업용 화학 섬유원사와 인테리어 직물 전문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동도는 1990년 설립 이후 30여 년 동안 DC회사를 응용한 다양한 산업용 섬유 개발에 외기를 걸어왔습니다 1999년 주식회사 동도로 법인 전환하였으며 신규 방사 설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과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주식회사 동도는 기업 대표 브랜딩 피코야니라는 이름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원사 원단 전문 생산업체로 생산 공급하여 왔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신제술 개발로 2012년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록과 벤처기업 등록 2015년 한국무역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였고 2017년 공장 확장 이전 및 생산 설비를 증설하였으며 2022년 경영특신형 청소기업 선정 및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주식회사 동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며 산업용 섬유시장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 성장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동도는 오직 최고를 고집합니다 우리는 자체 원사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고기능성의 나일론 폴리프로필렛 BCF 원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생산한 원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테리어 직무를 생산의 기획부터 준비, 제작, 염색, 다동 등 라인업 시스템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추어 효율적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기업인 주식회사 동도에서는 친환경 생분해성 폴리프로필렛 원사를 활용한 친환경 제품 개발과 함께 최상의 재질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제품 생산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ISO 9001 인증과 ISO 14001 인증을 포함하여 다수의 특허권과 보유의 디자인 등록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를 넘어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술과 미래, 그리고 첨단을 향한 주식회사 동도의 또 다른 이름 피코얀 피코얀의 30년 노하우의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나보십시오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 피코얀의 나일론 필라멘트 원사는 나일론 고위의 부드러운 질감과 컬러가 선명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첨단의 산업용 소재의 원사로 개발되었습니다 나일론 DCF 원사 피코얀의 나일론 DCF 원사는 일반의 과학섬유사와 달리 나일론 섬유 보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질기고 튼튼합니다 Y형의 단면으로 생산되어 부드러운 촉감과 컬러가 선명하고 벌크 가공성이 뛰어나며 통기성, 공극 형성 및 보건력이 우수한 첨단의 산업용 소재의 원사로 개발되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원사 피코얀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원사는 폴리프로필렌 고위의 낮은 비중과 강도가 우수하며 산, 알칼리에 강한 우수한 내약품성을 갖춘 원사입니다 부드러운 질감과 컬러가 선명하고 내구성이 한층 강화된 우수한 첨단의 산업용 소재의 원사로 개발되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DCF 원사 피코얀의 폴리프로필렌 DCF 원사는 화학섬유 중 가장 가벼운 섬유로서 비중이 낮아 물에 뜨는 꿈의 원사입니다 특히 Y형 단면으로 생산되어서 벌크 가공성이 뛰어나고 풍기성, 공극 형성, 소수성 및 보건력이 우수하며 내약품성이 우수한 첨단의 산업용 신소재의 원사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사무 가구 및 인테리어용 직물 피코얀은 원사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안락하고 친환경적 사무 가구용 의자 커버 직물과 탄성 모노사를 응용한 통기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의자 커버용 모노매쉬 직물 그 밖에도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인테리어용 직물을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첨단의 기술과 신제품 개발로 산업용 섬유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해가며 섬유산업의 든든한 신성장 파트너가 되기 위한 우리의 꿈을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코얀